와, 아니 여기 너무 좋다, 진짜. 아, 여기 되게 예쁘다. 왕족들이 걸어다닌 거 아니야, 여기?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경복궁 이런 느낌인 거지? 이게 다 공정이야? 이곳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운명이 바뀌다고? 그래, 이런 반전이 있어야지. 무라바 공정 곳곳에는 램프 카드들이 숨겨져 있는데요. 숨겨진 램프 카드들을 찾으시면 됩니다. 뭐야, 여기 있을 것 같은데? 어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! 있을 것 같은데? 아닌가? 야, 찾았다. 아, 잠깐만! 야, 너 잘 찾는다. 와, 나 진짜, 진짜 잘 찾는다. 지금부터 1분간 움직이지 마세요. 얼음? 어, 꽝? 꽝인데? 지금까지는 그럼 가짜예요? 아! 아! 뭐야, 이게? 꽝 됐어. 지금 봐. 어,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아!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어!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감사합니다.